아기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까? 12살인데 3년 전부터 손가락이 연필을 잘 못지고 이렇게 연필이 잘 못지기 시작해서 그 1년 후에는 목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근육이 긴장되고요. 지금은 다리 오른쪽이 불편해서 걷는 것도 조금 프로블렘이 생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왼쪽 다리까지 근육이 긴장되면서 자꾸 왼쪽 다리를 이쪽으로 올리고 있는 게 편하다고 자꾸만 그렇게 앉는다고 몸이 뒤틀리지는 않나? 척추가 오른쪽으로 튀었다는 느낌 자, 오늘 처음 치료를 한번 해봤는데 기분이 어때요? 좀 잠이 온대요 그리고 지금 더 괜찮은 거 같고 그리고 아까 그 다음에는 좀 더 편하나 봐요. 여기 이렇게 잘 앉는 거는 거의 더 편한데 여기 고개 돌아가는 거는 별로 차이로 지워지겠네요. 앞으로 열심히 보내니 힘들지만 노력해 준다면 빠른 변화가 있을 겁니다. 경련 수축되는 긴장도가 치완기 전보다 10개 맞추시면 10개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한 2점 정도 더 굉장히 좋은데 아니, 부모님이 보시기가 어떠신가요? 예전보다는 훨씬 여기 곱게 앉는 게 훨씬 더 쉬워진 것 같고 지금 긴장 상태도 조금 더 풀어진 것 같다고 보시면 컨디션이 어때요? 어떤 면 있으니? 이거 name it 막 in your neck? 네 너의 자세도 많이 좋아졌다. 공유농중에 오늘 워킹 자세를 보니까 지금까지 워킹한 중에 가장 자세가 좋고 발의 착취력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워킹 시에도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걷고 뒤꿈치도 앉아있고 앉아있어서 기쁘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워킹 시에도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걷고 뒤꿈치도 완전히 뒤꿈치 걸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처음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화 되어 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봐요. 첫날은 워킹 시에도 워킹 시는 굉장히 특별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전화가 있는 바다를 보면, 자기 도 dedic에 전화가 생길 수 없다는 점. 지금? 지금, 지금. 애들이 전화가 생길 수 없다는 점, 네. 지금 거의 전화가 생길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저희 도 & 전화가 생길 수 없다는 점. 네. 엄마가 보시기는 한 몇 프로 정도 개선을에서 질리지 못한 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네 . 롤킹은 60%? 70%? 롤킹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 날은 더 좋습니다. 아마 10%? 네. 10, 20. 보이는? 네. 롤킹은 30%? 열흘도 안 돼서 이 정도의 결과물은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